아이고 맛있다. 맛있어? 형님. 여기요. 형님은 무슨. 따지고 보면 전 사본 직안인데. 그래도요. 지금은 또 아니니까.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게 해 주십시오. 형님. 뭐 그러시던가. 부를 일이 뭐 얼마나 있다고. 형님. 서진이는 정말 복 받았어요. 그 엑스레이 상에 보이듯이 그 연구치 상태가 나쁘지도 않고 치아도 그러고. 치아는 무조건 유전이거든요. 형님. 돈 버셨습니다. 하하하하하하. 뭐 내가. 옛날부터 권치라는 얘기는 내가 많이 들었는데. 아하하 그니까요. 근데 이 좋은 유전자 물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. 관리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. 자주 나오세요 서진이 데리고. 제가 성심성의껏. 케어해 드리겠습니다. 뭐 봐서. 집에서 멀기도 하고 나중에. 형님. 어. 서진이. 어. 아 우리 서진이 치료 때문에 나오셨구나. 라스트. 이제 정기적인 체크만 받으면 된다. 어 그래요? 아유 잘됐네. 아유 잘됐네. 아유 우리 서진이 잘됐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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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형님. 아 이렇게 잠깐 뵙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러는데.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.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. 술이나 한잔. 술? 어. 내가 훈련이 없긴 한데. 술은 좀 그렇지 않나 타이밍상. 맞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. 아 그러시죠. 어 안그래도 저도 형님이랑 술 한잔하고 싶었는데. 하긴. 우리 정산할 것도 있고. 그렇죠. 오케이 뭐 한잔하지 뭐. 몇시에 끝나는데. 어? 누구랑 술 약속을 잡았다고요? 뭐? 오빠랑 둘이 같이? oh sorry. 어.